역사 첫 동계올림픽 개최 겨울은 추워요. 하지만 밖에 나가 눈속에서 노는 것은 좋아요. 심지어 우리가 겨울에 할 수 있는 스포츠들도 있어요. 사람들은 그것들을 올림픽 게임에 추가하기 시작했어요. 하지만 여름에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100년 전에 사람들은 겨울을 위한 올림픽 게임을 만들었어요. 첫 동계올림픽은 주간 국제 동계스포츠로 불렸어요. 그것은 1924년 1월 25일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시작되었어요. 첫 동계올림픽에는 16개국밖에 없었어요. 복슬레이, 컬링, 아이스하키, 스케이트, 스키 등 5가지 주요 스포츠 종목이 있었어요. 16개국이 첫 경기에 참가했어요.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이 최고였어요. 노르웨이는 17개의 메달을 땄고, 핀란드는 11개의 메달을 땄어요. 이는 전체 메달 49개 중 절반이 넘는 수치였어요. 현재 15개의 스포츠 종목이 있고,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참가하기 위해 와요. 여러분은 어떤 동계올림픽 스포츠를 좋아하나요?